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전리학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8일 오전 9시 5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역시 이제 확실히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이런 하락 흐름세로 타기보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지켜나가고 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이평선을 다 이탈하고 사실 121선도 좀 이탈할 뻔 했다가 여기서 다시 좀 타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좀 돼서 여기서 추세 반전 효과가 좀 일어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지수를 좀 많이 따라가요. 보시면은 지수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 보시면은 또 코스피가 크게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제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좀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구요. 오늘 같은 경우엔 좀 보악건으로 이제 0.51% 오른 이제 3000포인트를 다시 뚫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수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장이 좋으면은 좀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사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뭐 호재 아닌 호재 그런 이슈가 좀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주대박 한국조선해양 올드러 벌써 3조 그리스선 사서 LPG선 두척 등 이달에도 1천억엔 이상 따내 수소선박 세계표준 개발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수주랠리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이달에도 수주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드러 두 달여간 따낸 수주 금액은 3조원을 돌파했고 카타르발,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등 대규모 발주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올해 목표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일 외신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그리스 소재 선사에서 최근 4만 12M급 LPG 운반석 두척을 수주했고 전체 수주 금액은 천억 원대로 알려졌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선박 건조 후 2023년까지 선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또 다른 자회사인 현대중공업도 대만 컨테이너 선사인 완하이라인이죠. 1만 3천 톤급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선박수는 추가 발주분까지 포함해 최대 6척이다. 척단 가격은 천억에서 천 백억원 선으로 추산이 되고 6척을 모두 건조하면 수주 금액이 6천억 원대를 이를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3조 856억 원에 달하고요.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뿐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LPG 운반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등을 수주했고 수소선박 시장에서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날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선극과 경기 성남 분당 퍼스트타워에서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MOU까지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내년까지 국제 회사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런 재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리죠. 대신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목별 투자자 관련해서 오전에 보게 되면 현재 웨인하고 기간계가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투신 쪽에서 지금 기간계는 들어온 편이고 웨인은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웨인하고 기간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이유도 개인 물량들과 웨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이 시점 2월 25일 26일 시점에 어쨌든 간에 추세가 반전이 돼서 다시 좀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닷건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메리트 있게 좀 매력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매매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또 지분연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좀 수주를 잘 맺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수주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한 번 수주 매들 때마다 거의 천억 단이죠. 천억 단인데 이 현금 배당이 왜 안 이루어지냐면 이 한국조선해양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래를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계약된 게 선박이 완료돼서 이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배당이 따로 지금까지도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오늘 이제 좀 장대양봉이 좀 나왔어요. 대기매수세가 쏠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 도와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 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들어가신 거 한 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소갯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 3종목이 3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3종목 추천하여 3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보시면 이런 증시사항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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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